지금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시장에 대한 고민 이 코너 하나로 종결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원주의 티커서치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이원주 선임연구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요즘 시장을 보다 보면 자꾸 주식 투자를 계속 하는 게 맞을까 지금이라도 채권으로 옮겨가야 될까 좋은 기업을 계속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자꾸만 들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좀 도움이 될 법한 내용을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네 오늘 한 가지 메시지만 잘 전달드리고 가면 가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 일단 전반적으로 증시는 계속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릴 거고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유리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나 대신에 좀 물타게 해줄 수 있는 기업을 사자라는 거고요. 저희가 보통 주가가 하락하면은 계속 저희가 또 매수를 해서 평당가를 낮추는 작업을 물타기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기업이 대신 물타주는 기업들이 있고 이런 기업들한테는 주가 하락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장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빠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나 대신 물타기 할 기업들에 매수를 하자라는 관점이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을 잘 설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시장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번 나눠볼게요. 올해 들어서 벌써 미국 증시가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추가 하락이 나올 거라고 보실까요? 일단은 올라갈, 크게 반대할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있고 제가 기존에도 장기적인 전망은 변한 건 없습니다. 미국 경기 리세션 없을 거고요. 그리고 경기 계속 펀더멘탈 좋을 거라고는 보는데 아무리 투자자들이 이런 경기 상황을 믿어주느냐 안 믿어주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로 과거에 우리가 보통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면 보통 경기가 침체, 리세션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거에 1991년에 그랬었고 2008년에 그랬었고 2020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상황이랑 비교해 봤을 때 현재 미국 경제 펀더멘탈은 너무 견고하고 리세션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약간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991년에는 걸프전 때 유가가 급등하면서 그랬던 건데 과거와 지금 경제 구조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간다고 투자가 줄고 고용이 주는 현황이 지금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2008년에 같은 경우는 모두가 아는 서프라임 모기지 이론 때문에 신용 경색이 발생하면서 금융위가 발생했던 건데 지금은 은행 건전성은 너무 건전합니다. 지금 예금 대비 예대 비율이라고 보통 하죠. 대출 대비 예금 비율을 보면 거의 두 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은행 너무 견조하고요. 부동산 시장 견조하고 소비 지표도 사실 최근에 급락하는 시그널들이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기 리세션은 가능성이 제한적이다라는 말씀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투자자들이 이를 믿어주는 것에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실제로 과거에 2014년에 크림반도 사태 터졌을 때도 회사체 스프레드가 보통 금융시장의 위험도를 많이 나타내는데 이 스프레드가 150pp까지 올라갔다가 보통 그게 해소되는데 한 500일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미국 경기 굉장히 견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1년 넘게 시간이 좀 걸린다는 가정을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가 펀더멘탈이 굉장히 견고하다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발생하게 되면 실제로는 금융시장이 계속 눌려있는 영향이 조금 있다라는 말씀들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침체가 실제로 올 가능성은 상당히 적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의 참가자들이 이걸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침체에 대한 우려가 워낙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나 대신에 물타기를 잘 해줄 기업에 투자하자라는 말씀이신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결국 기업들의 실적은 사실 좋을 거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빠지게 되면 사실 이런 전략이 가능한 겁니다. 보통 자사주 매입 예산을 보통 정하고 그거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식수를 소각하는데 예를 들어 1억 달러로 자사주 매입 예산을 잡은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100달러일 때는 우리가 한 100만 주 정도밖에 자사주를 매입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50달러로 하락했다면 총 200만 주를 주식수를 감축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기업의 주가라는 것은 한 주당 가치를 의미하는 건데 주식수를 줄이게 되면 이 한 주당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주가가 계속 눌려있을 수 있지만 시장이 다시 돌아올 때 그 한 주당 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다면 그때 굉장히 가파르게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실적은 사실 기대와 달리 잘 나올 거지만 오히려 주가는 좀 많이 빠져있는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보유 현금이나 미래에 창출할 현금 흐름 규모가 굉장히 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사게 되면 아무리 자사주 매입할 여력이 많이 크기 때문에 좀 유리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같은 얘기인데 이런 보유한 현금이나 미래에 발생시킬 현금 흐름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과도하게 저렴한 상태라인 기업이어야 자사주를 크게 살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보통 기업들이 만약에 경기가 좋을 것 같으면 사실 투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자본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세 가지 기준으로 앞으로 자사주를 많이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런 세 가지 기준으로 기업을 솔팅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거는 주주가치를 높여준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주가가 많이 빠진 기업들 중에서 우리 회사가 봐도 우리 회사 주식 참 싸다라는 판단이 가능한 종목에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많아야지 또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일단 궁금해지는 게 실제로 과거 하락쟁에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해줄 법한 저렴한 주식을 매입했을 때 좀 성공했던 사례가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유나이티드 렌탈스라는 기업이 가장 좀 관련돼서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유나이티드 렌탈스 같은 경우는 건설용 장비나 산업용 장비를 미국에서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큰 업체이고요. 사실 임대 서비스다 보니 당연히 캐시플로우는 굉장히 견고하고 좋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2008년 정도에 주가가 거의 80%까지 하락했었거든요. 당연히 이러다 보니 이런 유나이티드 렌탈스 같은 기업은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크게 진행을 했고 2008년부터 2010년 동안에 주식수가 거의 47%가 축소됐습니다. 이 말인 즉슨 주당 순이익이 순이익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거의 2배 정도 증가한 거죠. 2020년에도 주가가 굉장히 급락했었기 때문에 주식수를 6% 규모 정도 축소를 했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360%가 증가했는데 순이익은 사실 200%밖에 증가하지 않았었거든요. 한마디로 순이익이 증가하는 속도 대비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는 속도는 훨씬 더 빨랐다는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2008년 초 대비해서 2020년까지 주가가 거의 1200%가 상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008년에 80% 주가 하락 같은 것들을 좀 견뎠으면 이런 1200%의 수익률이 좀 가능한 거죠. 다음으로는 오토존이라는 기업이고요. 미국의 사실 애프터마켓에서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악세사리 같은 것들을 판매하는 리테일 사업자인데 최대 업체거든요. 이 업체 같은 경우도 자동차에서 계속해서 애프터서비스 매출을 일으키는 구조이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굉장히 견조합니다. 그런데 2008년에서 굉장히 주가가 좀 하락했을 때 2008에서 2010년 동안에 자사주 매입을 진행을 해서 주식수를 거의 30%나 좀 축소를 했고요. 2007년에서 2021년 동안에 순이익은 한 300-400% 증가할 때 주당 순이익은 거의 1000%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빠른 주당 순이익 증가 속도 때문에 2008년 초부터 2020년까지 주가는 거의 900% 증가를 했고요. 이런 주가가 좀 기어갈 때 이런 기업들을 선별해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말씀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기업을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굉장히 장기이긴 합니다. 12년 동안 첫 번째로 말씀해주신 유나이티드 렌탈스는 13배가 뛰었고요. 그리고 오토존 역시 12년 동안 10배 정도 뛰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10년 정도를 기다려서 10배 이상 뛰어오를 수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분명히 투자를 해볼 만 하겠죠. 지금 시점에서 제2의 유나이티드 렌탈스 제2의 오토존이 되줄법한 기업들을 그럼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기업들이 해당할까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 보유 현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현금 창출 능력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그런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저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사주 매입을 좀 많이 할 계획이 있는 업체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들을 드렸는데 이런 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가장 유력한 종목을 시가총액 순서대로 좀 리스트를 정리해 왔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알파벳과 메타이고요. 알파벳과 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굉장히 저렴하고 그리고 사실 메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흘러나오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1년에 벌어들인 현금 흐름이 굉장히 대규모로 벌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할 수 있는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근에 알파벳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예산을 500억 달러로 추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업 주가는 싸고 현금을 많이 벌을 기업을 할 때 알파벳과 메타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시스코라는 통신장비 회사가 주가 실적 발표하고 10% 이상 주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PR이 10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시스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된 1등 통신장비 회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이런 통신장비 매출이 크게 변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스코도 보유연금이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사주를 크게 줄일 수 있는 회사이고요. 브리스톨 마일스키 같은 경우는 워렌 버핏도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게 항응고제나 항암제 같은 것들을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경기에 별로 둔감하게 계속 이렇게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입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증시 하락장에서도 오히려 헬스키에는 경기 방어주기 때문에 한 10% 정도 주가가 오히려 3개월 동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BMI 같은 기업도 지금 자사주 매입 관련해서 주목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항상 말씀드리는 주택건설업체인 디아루턴 같은 경우도 지금 1년에 벌어들이는 돈 대비 시가총액이 5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수를 매입하게 되면 투자 수익률이 거의 20%에 달하기 때문에 이런 자사주 매입을 크게 진행할 수 있는 유인들이 큰 기업이고요. 다음으로는 테피스트리 아무래도 럭셔리 브랜드들은 경기에 둔감하게 매출이 성장하는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싸다면 벌어들인 현금으로 굉장히 자사주를 줄일 유인들이 큽니다. 실제로도 주당 순이익이 사실 이번에 분기 발표했을 때 YOY로 0% 그러니까 플랫했는데 오히려 순이익은 6% 감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식수를 6%나 1년 동안 줄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사주를 크게 줄여서 주주가치를 계속 극대화해주는 기업들을 지금 매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6가지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사주를 많이 사줄 기업들의 조건 그리고 그 예시까지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투자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이원주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